네, 지금부터 대검찰적 사이버범죄수사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판 제막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이제부터 창간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개정화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도 이뤄될 수 있도록 검찰이 더욱 전문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럼 꺾어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이버 시대가 돼가지고 사이버 문제 수사가 점점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중수구에서 수사지휘하던 곳, 또 과학수사기획관실에서 지원하던 곳, 그것을 합쳐가지고 새로이 통합된 그러한 사이버 수사단이 발축되기 위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오늘 또 보고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수사단이 되고 활동을 활발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건배! 건배는 우리 사이버 수사단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우리 사이버 수사단의 무교 exceptions! tered today